보여줄게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이 물가 물가 뭐라고 하지? 보여줄게요 물가를 보여줄게 고백할게 예쁘네 오늘 조용하네요 시간 늦어서 그런가? 이거 봐봐요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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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오빠 I really like you I love you so much 땡큐 머리가 난리났네 내가 앞머리 집에서 잘랐는데 눈치챈 사람 없지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잘랐어요 한 2cm 자른 것 같아요 사람이 거의 없네요 그러게요 오늘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가 빌린 곳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빌려 보았습니다 そうですね あの 今日はちょっと あの 人がいないんですが 実はですね 僕が皆さんのために なんていうの? あの 가시切り? 에? っていうのかな そう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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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좋았어요 잠실적인가? 어딜까요? 내가 있는 곳은 여러분 우주로 가시죠 우주로 함께 가시죠 제가 다음에 나올 노래의 제목은 우주로 갈래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즐겁게 그냥 들어주세요 음악에 큰 의미를 두는 것도 좋지만 재밌게 하는 음악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허락 보세요 밤 밤 밤 밤 밤 밤 밤 밤 배가 있죠 탈 수는 없어요 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으니깐 어디까지帰っているの あの うちの近くに 散歩をしに来ました 뭐고래 뭐고래 에어? 아직 학교에 있나봐요 확인하나봐요 추워지 못합니다 스노우프린스 나니 나니? 이거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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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그니까 오키나 보트 어려워진 부 네 우와 아 저기 멀리 달이 또 보이죠 달 여기가 원래 더 일찍 오면은 이제 이렇게 막 분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쪽에서 가끔씩 공연을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지금은 코로나로 야외 공연이 없어졌는데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가득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여기 外에서 라이브 뭐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없는데 근데 그니까 이런 길을 길게 여러분 빨리 공연 삼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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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숨이 두려워 açık 이봐 너무 말씀 안 잠이 안녕 ions 안녕하세요 한국 Sara 아무리 말해봐 이곳은 파크입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하얏카이타이나아대쇼. 그리고 제 싱글의 새로운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구요. 앞머리를 집에서 가위로 잘랐다니 삐뚤삐뚤하다. 그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구요. 한국은 이기다이네. 수워되시죠? 복구모님은 이기다이데스요. 안녕.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구요. 행복 가득하시구요. 주말 잘 보내시구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 진짜 금방 겨울이네요. 조금 있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있다가 눈 깜짝하고 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다니까. 2022년이 점으로 가고 있겠죠? 시간이 너무 빨라요. 우리가 먹는 건 뭐다? 나이만 먹는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보냅시다. 여러분 행복 가득하시구요. 여기서 보면 잘 보일까? 이렇게 물가까지? 잘 안보이나? 잘 보인다. 반짝반짝 보이죠? 저기 앞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2021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계세요. 그렇죠? 시간은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1일을 하나님의 행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삿을 드릴게요 아이삿을 드렸어요 아이삿을 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기도 잘 보이나? 안 보여? 이 정도 아주 여기를 즐겨주세요 일한 나도 고마워요 숨 쉬어요 숨 하나 둘 셋 내일 이 정도 숨 쉬면 진짜 쉬지 않고 한 2, 3분 더 말할 수 있어요 이만큼 숨 쉬면 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이 강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 가득하세요 바이바이 아 그리고 나중에 또 공지할 건데 이번 달 말에 온라인 팬미팅을 할 건데 온라인 팬미팅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볼까 합니다 제가 공지하면서 사연 받을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이번엔 라디오처럼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볼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번 달 말에 이 팬미팅은 라디오처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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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가야 돼 기다려주세요 더 힘들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요 진짜 졌어 바이바이 자 저는 조금 더 걷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달을 보면서 마무리 합시다 달 그쵸 안녕 달 호시조라 호시 달이 달과 별이 아 하늘이 호시조라 호시조라가 달별 아니야 아니야 별 하늘 호시조라가 별 하늘인가 빠이빠이